어 이거를 제가 수업을 한 지 10년이 됐어요 이 내용을 그러다가 사실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이 쓰는데 직접적으로 출제하니까 2년 전이야 그러니까 2년 전이고 존버하다가 이제 8년 만에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아는 게 훨씬 나을 거고 그 여러가지 수혈 쪽에서도 숫자를 관찰하는 괜찮은 양식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 자 홀수들의 합의야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놨어 홀수의 합의라고 일단 써놨죠 근데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은 이렇게 일단 쓰자 자 여기 옆에 좀 써 놓으세요 연속된 연속된 홀수들의 합이 있어요 자 이건 정확하게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다 이게 결론이야 얘는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어요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어 되게 되게 중요한 얘기 자 근데 이제 이 마인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기억할 거는 거의 없어요 그 이 말을 잘 기억해놔 연속된 홀수들의 합은 자 뭐랑 관련이 있다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다 이게 결론이야 자 그럼 내가 식을 좀 쓰면서 자 외울 게 아니고 봐봐 선생님 저한테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자 9 이렇게 일단 쭉 있다고 치자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써놓은 저 홀수들은 어차피 공차가 인 무슨 차수열일까 등 차수열이야 그럼 여기서 합을 구한다고 치면 이럴 거거든 너는 여기까지는 뭐 이제 의미는 없지만 더하면 그냥 얼마일까 1이죠 근데 여기까지 더하면 1 더하기 3이니까 뭐가 되겠어 4죠 여기까지는 얼마일까 9 여기까지는 얼마 16이야 그럼 네가 지금 딱 불러낸 숫자들을 보면은 1하고 4랑 9랑 16에는 무슨 제곱으로 다 표현이 될까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일단 결론이에요 되게 쉬운 얘기야 그럼 이렇지 않나 여기까지는 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뭐 등차질 합을 써도 평균이 2가 되고 항의 개수가 2니까 2의 뭐가 될까 제곱이니까 아 여기까지 2의 제곱이야 그리고 얘는 조금 쉬워지죠 왜 중간에 센터가 뭘로 보여 3이니까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써질 거고 얘는 4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이야 자 이렇게 일단 쭉 갈 건데 이것도 이러면 안 돼 아니 뭐 이거 쓰자 할 때 아니야 쓰자 할 때가 없어 안 가르쳐 줄 거야 문제 풀 때 은근히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알기를 바라고 자 이제 나는 이제 이걸 좀 얘기해줄게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는 게 빠를까요 자 보세요 얘가 3의 제곱인 이유는 5라는 게 몇 번째 홀수일까 3번째 홀수야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일단 얘가 3번째 홀수야 얘는 몇 번째 홀수일까 4번째 홀수지 자 네 번째 홀수가 되고 그래서 얘는 4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더했을 때 얘는 다섯 번째 홀수가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뭐야 5의 제곱이야 그럼 얘도 이제 시그마 합공식과 유사하게 자 시작은 무조건 몇부터 돼야 될까 1부터 돼야 될까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하나 좀 물어보자 쭉 가서 읽어보세요 만약 19까지 더했어 그러니까 너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보거든 1, 3, 5, 7을 19까지 더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합공식을 쓰거나 뭐 이제 시그마 처리도 괜찮아요 근데 식을 깔끔하게 쓰면 그냥 이러시면 되거든 19가 몇 번째 홀수인데 또 손가락 얘기하지 말고 얘는 그냥 2n 마이너스이다 이거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몇 번째만 알면 되니까 그럼 몇 번째야 10번째지 그래서 여기까지 더한 거는 10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요게 일단 첫 번째 주장이야 자 그럼 이걸 보통 제가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면 이럴 것 같거든 이게 왜 그럴까 물어보면은 얘도 이제 이러시면 돼 자 내가 그림 하나 그려놨어 너는 이제 그림 따라가지 말고 밑에 그려놨어 여기 보세요 내가 정사각형들을 쭉 그릴 거야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계속 끊어봐 계속 일단 끊어보세요 그림 그리면서 알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얘는 얼마야 1이지 이렇게 몇 개야 3개지 그럼 1과 3을 더한 것은 요 정사각형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4개가 되고 이게 2가 되고 이게 일단 2가 되니까 넓이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일단 가 이해가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다시 홀수가 또 더해졌어요 그랬더니 얘는 3 곱하기 뭐가 될까 3 이렇게 일단 돼서 자 3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기억하고 써먹어도 나쁘지 않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이거를 단순하게 기억을 시키려고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야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쨌거나 핵심에 되는 단어는 여러가지 수열이고 이건 또다시 21번이 29번 또는 30번까지는 아니지 그건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뇌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실 거는 여러분 이제 이런 행동 양식이 필요한 거야 잘 봐봐 1하고 3하고 5랑 7을 9를 더해서 25가 나오고 5의 제곱이 나왔다는 이걸 보고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유는 어차피 무슨 차수의 합이니까 등차수의 합이니까 근데 어차피 철저하게 규칙성을 잡아나자가 이 단어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말도 괜찮거든 5의 제곱을 보고 역으로 써낼 수 있어야 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뭐가 될까요 9다 이거 거꾸로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돼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 같아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얘를 보시고 아 얘는 이거구나 라고 써낼 수 있으면 참 좋아 참 좋아 자 그 역으로 일단 쓸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몇 개 연습을 좀 시킬게요 자 이건 정말 숫자 컨트롤하는 안목이니까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이제 얘를 좀 더해서 이렇게 써보자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17 더하기 19 이렇게 있다는 숫자가 나왔어 얘를 만약에 더하자고 쭉 나오면은 뭐 등차수의 합을 써도 좋으나 자 어차피 계산구조를 남겨서 규칙을 잘 잡자가 목표거든요 그럼 너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19가 몇 번째 올 수 있을까? 열 번째 올 수니까 10의 제곱 빼기 얘 보세요 7 바로 직전에 5가 있죠 그럼 몇 번째 올 수일까? 세 번째 올 수까지 빠진 거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써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봐봐 이 계산을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대로 뭘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규칙이 잡힐 수도 있어 아니면 한 단계 더 이럴 수도 있거든 얘를 100 빼기 9 해가지고 91이다 이건 아무런 안목이 없는 거고 이 정도는 괜찮아 제곱 빼기 제곱이죠 13 곱하기 뭐라고 써놓은 게 괜찮을까? 7이다 이 정도는 괜찮고 아니면 저는 실제 문제 볼 때 이렇게 써버리거든 10 더하기 3에 10 빼기 3이다 이렇게 쓰면 또다시 뭐가 또 잡힐 수 있을까? 이거 자체로 규칙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쵸? 자 그래서 기억할 사실은 제곱수가 나오더라도 역을 잘 봐야 돼 연속된 홀수들의 합은 거듭제하고 관련이 있으나 이제 역이 되셔야 돼요 거듭제하고 나오면은 역으로 연속된 홀수들의 합을 보실 수 있다? 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써내는 게 맞다는 소리야 그럼 너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됐으면은 10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을 보고 역으로 얘를 써낼 수도 있어야 돼요 역방향이 다 되셔야 돼요 어차피 숫자 노름이야 숫자 노름이야 잘 봐봐 얘를 보시고 이거다라고 쓰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냥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너는 역으로 이런 값을 보고 얘를 역으로 뭐 할 수 있으면 좋을까? 써낼 수 있으면 좋다가 그냥 내가 요구하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보자 해보세요 9의 제곱 빼기 7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은 썼어요 그럼 뭐 계산해도 일단 되지 그럼 얘는 그냥 이런 느낌이야 첫번째 홀수부터 아홉번째 홀수까지 중에서 자 얘는 일곱번째까지 날아갔어요 그치? 그럼 남은 게 여덟번째랑 몇번째일까? 아홉번째가 되니까 여덟번째 홀수는 2n-3라 뭘 집어넣으면 돼? 8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15 더하기 얘는 뭘로 끝날까? 17로 끝나죠 그래서 얘는 15 더하기 17 더하기 이렇게 일단 써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일단 잘 줘야 되셔야 돼 그럼 만약 9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야 그냥 해보자 얘는 13 더하기 15 더하기 뭐가 되실까요? 17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일단 쭉 써낼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쌍방향이 되자가 사실 오늘 이 주제가 돼요 자 너네 잘 생각해봐 그 수혈 쪽에서 마지막 단어 있죠 여러 가지 수혈에서 아무거나 절대 묻지 않아요 이런 거 은근히 많이 쓰거든 자 이제 봐봐 이 정도는 바로 이해할 거야 아 연속된 홀수들의 합은 당연히 무슨 제곱과 관련이 있다? 거듭제곱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일단은 증명도 바로 일단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일단 되셔야 돼 이런 거듭제곱 수를 보고 역으로 자 얘는 연속된 홀수들의 합이구나 이거를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을 보고 이렇게 일단 쓸 수도 있어야 되고 5의 제곱이야 단순히 25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안 되고 아 얘는 13579를 다 더한 거구나 이렇게 규칙을 잡아 나가는 게 언젠간 너를 반드시 살리게 될 거야 아마 이제 이게 들으면서 또 생각하겠죠 근데 저런까지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돼 자 이게 일단 구멍이야 이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기억을 좀 잘 해놓으시고 규칙을 잡는 과정이지 그럼 너의 문제를 봐봐 이럴 수 있잖아 낯선 수혈 막 준 다음에 실제 이럴 수도 있거든 열여섯 번째 스물다섯 번째 서른여섯 번째 이렇게 일단 규칙이 있다고 치면은 얘는 이거 자체가 4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고 6의 제곱이니까 역으로 자 얘는 홀수대 합으로 일단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얘기랑 완전히 똑같아지겠죠 자 이제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이거는 봐봐 사실 너무 내용이 내용은 어렵지 않고 너네가 많이 안 쓰는 걸 내가 거꾸로 일단 보여주는 거야 마치 이거는 똑같거든 너네 전개는 잘하는데 무슨 분해는 못해? 인수분 못하지 얘는 그냥 숫자를 인수분해하는 방식이다로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숫자분은 안목이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